자, 위치 확인하고 공도 잘 준비해야돼 앞에 앞에 쏘리 드라이브 싸움을 잘 피해다니려고 해봐 맞췄 맞췄 윈이요? 윈이예요? 나이스! 굿샷 잘했어 잘했어 더 낮았으면 좋았어 자 공룡이 앞에 많이 넣었거든 뒷사람 백쪽 생각하고 살짝 밀어봐 아웃 상독님 백쪽 어디였어? 뒷사람 백쪽 뒷사람 백쪽 앞으로 더 붙어 서비스 넣어 앞으로 킥 킥 아웃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서비스 잘 천천히 넣는거 생각하고 잘 천천히 넣는거 생각하고 아이고 다리가 이야 몸 조심하고 앞에 엿다 놔야되는지 생각하고 하 Rich 양 Company 기달려 빼앗기 사이드 빨리 더 좋쵸 좋 отлич소 좋 leave 잘했어 잘했어 심호흡하고 집중 집중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이상해져 조금 빠져있어 살짝 빠져서 들어가면서 치려고 도착 화이팅 이래서 내가 때려놓으라고 한거야 낮게 때려놓으라고 괜찮아 안되면 올려 강하게 보다 코스를 잘 공략해 빠르게 코스를 좀 공략해 애매한 볼이었어 지금 찬스가 아니라 앞에 잠들기 이래서 안되면 안되면 괜찮아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놓아야지 새우스다니지 안되네 안되네 파워넣어 파워넣어 나이스 오우 쇼 잘해 잘했다 좋아 좋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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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쳐야되는지 확인하고 조금 뜨면 드라이브 준비하고 한 번씩 초구를 대강 노려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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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세게가 아니라 방향이야 방향으로 가야돼 세게는 찬스 볼만이야 앞에 보고 앞에 서비스 서서 바이바이 바이바이 앞에 앞에 아 미안 너무 조심하고 방향 어떤 아이디인지 봐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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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 계속 치면 안된다 한 번 쳤으면 내려놓는 것도 알아야돼 앞에 놓는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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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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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아냐아냐 내가 잘못했어 공파구 좀 뒤로 빠져서 받아 봐 잘했어 집중 공파구 뒤에 뒤에서 뒤에서 내가 쳐야되는 두개다 더 끊어서 때려놔야돼 빠지지말고 치려고 해봐 몸서비스 조심하고 내가 어디다 쳐야돼 쭉 맞춰 봐봐 한번 때려놓으니까 한번씩 해결방법이 나온단 말이야 앞에 봐 앞에 더 달려들어 확실히 치는거 치지말고 내가 칠테니까 맞춰 하지 앞에 더 세워 주먹 이렇게 위에서 팡치고 날라오면 역사당한단 말이야 어차피 올릴거면 늦춰서 확 올려줘야돼 정신이 좋았어 이렇게 한번 치니까 난 너한테도 살아오네 좋아 잘 가자 앞쪽 어디로 빼야되는지 힘줘서 뒤로 빠져 Sha군 아 5 씨 oops gu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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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량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헷갈린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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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조심하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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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너가 이 모션 하나에 수영이가 흔들리는 거야 적극적인 모션 하나에 흔들리는 거란 말이야 저 밑으로 죽잖아 그거 하나가 나한테는 더 편해진다고 중간으로 밀어도 아.. 아.. 좋아 뒤로 봐 아.. 길게 놀걸 아.. 죽 아 죽어 아.. 아.. 틀 아.. 어느정도 네가 확실하게 확 네가 때리잖아 그러면 세게 못 잡는단 말이야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에 한 번 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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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내가 잘 해결해야 돼 이걸 정영이 형 포인트 쪽으로 올려봐 올려 올려 잡게 잡았다가 잘 올려 쭈욱 올려 쭈욱 올려 쭈욱 올려 아이고.. 잘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 컨션으로 하려고 했지만 정영이 형이 잘해서 못한거야 아.. 루틴 뭐로 해야될지 생각해보고 알겠지? 아마 너 백쪽으로 올리려고 할거란 말이야 네 잘 해놓을게 가볍게 가볍게 공격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힘들어가니까 역전당하잖아 방금 가볍게 때리고 계속 갔었어야지 내가 말한건 강한 애가 아니라 템포를 우리 템포를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 저.. 심지어 때렸는데 정영이 형이니까 어떻게 됐어? 이렇게 됐잖아 때렸는데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그래야지 정영이 못 들어오지 그래야지 정영이 못 들어오지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역전당한거지 우리가 그래서 공격 템포를 뺏겨버렸잖아 근데 어떻게 했죠? 기억이 안 나요? 그 처음에 내가 때렸었어 한번? 어 세게 때렸잖아 근데 심지어 낮게 온거를 찬스볼 이러면서 세게 때렸는데 여기 이렇게 온거를 못 쳤단 말이야 네 몸에 왔는데 못 쳐서 밀려서 때리잖아 그렇지 그냥 이거는 그냥 가볍게 때리고 요거 다시 가져왔었어야지 이거 다시 가져왔었어야지 잘했어 잘했어 어